독서라는 판도라 상자를 최신 뇌가학, 심리학, 행정경제학이라는 재료로 떠받치고 스토리와 임무당이라는 날개를 달아 독자의 품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안녕하세요. 공영선 작가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독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독서법들이 있는가? 모두에게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실험하고 고민한 결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할 제 여섯 번째 신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모든 읽기에 대한 지침서이자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독서가 되는데 가장 친절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생 공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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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기소개하고 하겠습니다. 듣보잡에서 조금 들어본 박사가 되어 있는 신영중 박사라고 합니다.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조금 잘나가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잘나가기 보다는 열심히 살아갖고 사람들이 저한테 힘을 좀 주시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라고 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그래서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습니다. 저는 뭐 책 쓰는 작가 고영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입문 베스트. 입문 쪽에서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보통 이게 뭐 우리들 마케팅 빨로 마케팅 빨로 밀어붙이면 솔직히 제가 그런 책을 많이 봤거든요. 잠깐 10위 안에 머물 수 있지만 이렇게 2, 3주 이상 이렇게 계속 머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박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지. 아이고 또 내용이 되니까 그게 영어로 바이럴 한다고 고 바이럴 한다고 점점 퍼지는 거지. 우리도 욕하겠다는 거. 아 뭐 그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거에 자신이 있어야지 사람이. 아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에 대해서 무슨 뻥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자기 거를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프로는 자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제 책을 6권 썼는데 자신 있는 책은 처음이거든요. 확실히 얘기할 때도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 못 했어요. 또 부끄러운 편이라.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 퀄리티는 개인의 차라고 봐도 퀀티티라는 거는 양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쓰시려고 진짜 인용된 것만 수백 권. 그다음에 인용 안 된 것을 얻은 지식까지 하면 거의 천 권이 가까운 걸 압축해서 쓰신 건데 대단한 거죠. 그게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압축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비타민 같은 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비타민. 독서 비타민. 오케이. 독서 비타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그나마 이런 재주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 그 여러분들의 고민. 고민이 팟캐스트 말고 인생공부를 알지. 페이지에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또 개인적으로 신박사님 개인 메시지 제 개인 메시지로 계속 오고 있어요. 제 블로그도 오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추려 가지고. 오늘은 이제 스페셜하게 독서 대한민국 독서왕. 고용성 작성. 독서왕 아니라니까. 독서 짱. 독서 짱. 독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잠시만요. 독서꾼. 독서꾼. 독서꾼인 고용성 작가님이. 특히 요즘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제가 왜 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좋은 책도 물론 많습니다. 여러분이 작가랑 직접 소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옛날에 고용성 작가님의 누구나 처음에 걷지 못했다 책에다가. 0.5점 레퍼런스 똑바로 안 달아서 0.5점 깎았는데. 거기다가 0.8점 줘갖고. 0.7점 줘갖고. 10.2점 준 게. 그래도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로 대답을 참. 정성스럽게 자기 시간 써가면서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우리 친구들한테. 제 패친 팔로워 분들한테 추천을 했고. 작가님한테. 저한테도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서 관련해서 작가님한테 직접 질문하거나. 인생공부에 댓글을 달면. 엄청. 진짜 정성을 기울여서 답변을 다 해 주세요. 제가. 가끔 메시지 창에 들어가면 되게 감동받아. 이거 언제 이만큼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살면서. 아 이게 작가가 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구나. IT시대면은. IT를 이용하세요. IT에 이용당하지 말고. IT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 좋네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 되게 재미있고 좋아요. 저도 하면서 되게. 너무 제가 보기 좋은 게. 제가 이제. 제 3자로서. 제일 채취큰으로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상담하시는 게 너무 즐겁대요. 아니 막. 친구들 잘되는. 어우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돌았는데. 보이는 방송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소름 돋아갖고. 그게 아니라. 보여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야. 개그맨이야. 야 진짜 얼굴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소름이. 온몸이 다 돋아갖고. 소름은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정말로 본인이 즐겁대요. 근데. 저한테도 제가 상담을. 2000개를 넘게. 이제 세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갖고. 대략 2000개 넘게. 사람들 그게. 물어보고. 그거 언제 다녔는데. 저도 재밌어서 한 거거든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뭐 굳이 철학적으로 하면은. 내가 누군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한 사랑인 거거든요. 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거. 초조한 거. 기다리는 시간 지루하는데. 그거 다 없애는 방법이. 거울 하나 붙여주면은. 자기 얼굴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갖고. 그 지루함이 없어지거든요. 그거는 되게 이제. 육체적인 거. 1차원적인 거고. 남을 도와준다는 건. 2차원적인 즐거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2차원적인 즐거움인 거거든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한 마음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실수로 빠뜨린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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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사인 붙이기로. 붙이시면. 그. 절대. 제 잘못이니까. 언제나 다시. 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로. 지금. 입문. 베스트셀러. 모든. 각 차트로 휩쓸고 있는. 고영성이 작가님의. 팟캐스트 특강. 이제. 특강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어떤 분이. 길게. 질문을 하셨는데. 네. 핵심은. 한. 세 가지. 네. 추려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많이 받으신 질문이 있으니까. 네. 물어보더라구요. 공부랑 독서랑 차이가. 뭐냐. 예. 아우. 좋은 질문이네요. 약간 철학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독서는 책을 읽는 거고. 공부는 배우고 습득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배우고 습득하는 거는. 책만 읽는 게 아니죠. 아우. 명확하죠. 명확한데. 몸으로도 다. 몸으로 배우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공부의 한 방편으로 독서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너무. 너무 크게 구분하지 말아야 될 게. 어. 어떤 공부를. 공부를 할지라도. 심지어 몸이 중심이 되는 배움을 할지라도. 대부분 다 텍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는 모든 공부에 따라오는 거다. 네. 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은. 학생이시라면. 당연히 텍스트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랑 독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99%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 모든 공부에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독서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독서보다는 공부가 약간은. 이게. 약간 상의 개념이 될 수 있겠다. 모든 걸 익히는 것이니까. 예. 예를 들어 이제 책 제목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 그게. 그게 책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예를 들어 여러분 소설이 책으로 들 수도 있는 거고. 드라마로도 나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받아들인 우리가 감각기관이 다른 거지. 결국 뇌에서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세상을 읽는 법.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가장. 예를 들어. 자료가 가장. 확실하게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인 거죠. 책. 그 다음에. 가장 객관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독서를 좀. 기본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게. 그게. 책이라는 게. 나름대로 전문가가. 잘 이렇게 요약해 준 거니까. 또. 거기에 자기만의 어떤 관점이나 지혜가 들어와 있는 거니까. 예. 그걸 습득하면. 실제로 몸으로 배우는 걸 할지라도. 아주 큰 효율을. 예. 볼 수 있는 거니까.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가. 이번엔 이제 경제학을. 어. 뭐 하셨나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경제를 했으니까. 예. 어떻게 경제 공부할 때. 공부할 때 하나도 머릿속에 안 남는다고. 아.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갑니까. 그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그거는 예.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꽁으로 먹을 순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장기 기억을 한번 가면 좋은 게 뭐냐.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뇌가 해부학적으로 바뀐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뇌가 해부학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고 싶어도 못 잊어. 네. 근데 뇌가 해부학적으로 바뀌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말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장기 기억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랬거든요. 글을 쓰세요. 글을.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제이군도 있거든요. 제이군이 대학생인데. 뭐 글 쓰는 수준 보면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은 그 친구도 글을 계속 쓰면서. 네. 업그레이드 되고. 네. 또 글을 쓰게 되면 피드백을 받잖아요. 피드백을 받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상기 기억 경제 경고 뿐만 아니라. 다. 한번 글을 써봐라. 블로그라도 해보고. 네. 페이스북에. 길게 안 써도 돼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 네. 서평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읽었던 책. 몇 줄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글이 모이면. 그 글을 계속 쓰다보면은. 글이 길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열심히 읽었던 책의 권수가 쌓이면. 이제 내 얘기가 하고 싶어지고. 이 책이. 어. 구라치고 있네. 알고 싶죠. 그렇죠. 아. 구라치고 있네. 이거 아닌데. 한번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피드백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제가 요거에 또. 상응하는 걸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거 질문한 친구가. 혹시 이제 원하. 자기.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익명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니셜로.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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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고 만드는 것도 귀찮다고 누구한테 말이라도 해보세요. 얼마나 줘야 돼. 공부해서 남주자. 그만큼 이타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한테도 일로 와봐. 내가 낯심 탈레비아. 행운이 속지 마라. 읽었는데 내가 싹 썰 한번 풀어줄게. 그럼 얼마나 또 멋있어 보이십니까. 그렇게 또 지적인 게 또 섹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성물 근성을 잘 활용하세요. 사람들은 좀 약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지쪽으로 좀 아는 척 하고 싶다. 그것만큼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려면 뭔가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하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분명히 아는 척하다가 뒤통수 맞이겠지만 그것만큼 도움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제대로 알아야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문과인데 경제학이 문과에 있어요. 아 수학이 또. 그렇죠.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두 가지로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냥 경제를 알고 싶은 정도라면 저 수학 잘 못하거든요. 수학 몰라도 돼요.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경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라는 게 계속 돌아가는 이치니까. 그런데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당연히 수학을 잘 하시는데. 그렇죠. 주변 보니까 특히나 통계학.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데이터를 원 로어 데이터를 잘 끄집어내서 잘 분석하는 능력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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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학 쪽으로 계속 나가실 분이라면 당연히 수학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나 통계학이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쟁력은 안두로 차이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꼭 넘어갈 산이다. 저희가 또 솔직히 제가 경제 분야에서 수학을 얼만큼 쓰는지 몰라서 더 이상 말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대충 감은 오는데 수학을 못하시면 부끄러울 게 아니라 공통수학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공통수학 그때 못했었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는 내적 동기부여라는 게 없었어요. 고3, 고1, 고2 때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내적 동기부여가 생기면 그다음에 그때보다 이미 성장도 훨씬 많이 했고 정말로 오락만 24시간 주구장창하지 않았으니 다른 수업도 많이 들어봐서 사고가 많이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통수학부터 배우면 공통수학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수원, 수2까지만 배우면 제가 볼 때 솔직히 대학 수학이라는 게 대학에서 공업수학을 배워도 그렇게 수원, 수2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엔 대학에서는 새로 배우는 거면 퓨렛 트랜스폰이나 라플라스 그런 거는 엄밀히 말하면 수학을 더 쉽게 말하는 테크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들은 진짜 제가 공업수학까지 다 배워봤지만 수원, 수2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보셔도 되고 그거는 또 만약에 보조수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터넷 강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걸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늦어도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다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부터 빨리 오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든 그 밑바닥까지는 안 내려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요령이나 꼼수로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또 문제와 부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힘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와 부닥뜨리고 부닥뜨리고 부닥뜨리면 결국 사람이라는 게 포기라게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내가 포기하기, 문제가 오는 공포감 이런 게 만성적으로 누적이 되면은 다 하기 싫어져요. 다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다 젊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40 전까지는 다 젊은 것 같아요. 왜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통수학, 수원수2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분명히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결론을 말하면 꼼수는 없다. 꼼수는 없다. 꼼수는 없고 고생을 해야 된다.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 뇌가 그냥 근육하고 비슷해요. 근속류가 끊어져야 새롭게 근육이 커지죠. 뇌가 똑같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단기 기어 가는 거니까 피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대학생한테 메시지 보낸 거의 마지막 세 줄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제가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웃으면서 토 나오게 하자 그래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를 진짜 아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안 아꼈으면은 화이팅,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말만 해요. 근데 저는 제 패칭보다 이렇게 진짜 죽도록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든 팔찌도 죽공이에요. 죽도록 공부하자고. 저는 거기에다 대고 그래 괜찮아. 청춘이니까 아플 수도 있고 좀 쉬어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 편하면은 나중에 힘듭니다. 지금 조금 고통스러운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조금 편함을 선사합니다. 그냥 그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100% 여러분이 노력한 거는 또 여기서 누구는 또 악감정을 풋고 이 나라에선 안 된다 그런 얘기하겠지만 어느 나라도 구조적인 문제는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더 생각을 갖고 자각을 하면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은 할 테니까 다방면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꾸준히 자기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할 때는 딱 떨쳐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야지만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떨쳐내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면 거기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그 위에 있는 글쓰기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글쓰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제가 책은 좀 있는데 글 뭐 완전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민 하나 또 상담원을 얘기해 줄까요? 이것도 지금 보편적 고민들 가장 많은 고민들을 추려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고 작가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미친놈 또라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바로 미소가 나오시잖아요. 미친놈 또라이 주변에 다 있거든요. 제가 이번 달 말에 나오는 끄덕끄덕 후속작임 졸업선물에 쓴 인간의 3대 우리 인생의 3대 보존법칙이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미친놈 보존의 법칙 어디가나 미친놈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AS 모임이나 이런 강연에 가서 친구들과 얘기해 봐갖고 직장인들도 많이 와요. 이직해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대학생 애들이 사회 초등학생 애들이 우리 회사에 나쁜 놈이 있어서 힘들고 우리 학교에 나쁜 놈이 나쁜 선배가 있어서 힘들고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면 제가 이직한 친구들을 불러요. 누구누구 이직했죠? 회사 옮기니까 어때요? 와 이직했는데 미친놈이 또 있어요. 어디가나 정말로 언제나 또라이랑 미친놈은 있어서 사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극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정말로 거기서는 극복이라기보다는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미친놈을 만나면 또라이를 만나면 정말 고민해봐야 될 게 내가 통제 불능한 사람을 만나면 고민해봐야 될 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 그런 걸 알아야 다시 그런 과정을 안 겪어서 그런 사람을 안 만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미친놈이 또라이가 나를 괴롭힐 때 정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그 문제는 그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뭔 개소리예요. 그 사람이 날 괴롭히는데 나는 착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욕한 적도 없고 나는 착한 사람인데 자꾸 미친놈이 날 괴롭히는데 왜 그런 헛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해요. 왜 나도 맨날 미친놈을 만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특히 이거는 학교보다 회사에서 보통 이런 일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 미친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엔 뭐냐 플랜 B가 있어서 단칼에 회사를 잘라내고 나올 용기가 있어야 돼야 되는데 사실 갈 데가 막상 없어요. 그렇죠. 그게 키예요. 그게 키. 그래서 저랑 상담을 했던 많은 학생들 중에 많은 회사원들 중에 실제로 이직에 대해서 이직 그 미친놈들 때문에 이직에 대해서 상담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가 한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옮길 게 뭐 짜증낼 게 아니라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가 너가 다른 데 어떤 데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보라고. 실제로 그 친구가 그걸 찾았어요. 그래 놓고 그러면은 이제 너는 네고에 준비가 된 거라고. 왜? 갈 수 있는 데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보다 한 단계 위인 고가권을 갖고 있거나 상급자랑 승부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분리를 해달라.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감정적으로 괴롭히고 업무적으로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업무로 너무 손해를 보는 게 많다. 결국 그 손해로는 회사로 이어진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을 자른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는 연봉도 올랐어요. 회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가 뭐 해서 시작했어요? 또라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진짜로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네요. 그냥 제가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삼성에 다닐 때 막 회식하자 그래도 회식 안 하고 야 오늘 맥주 한 잔 싫은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꼴배기 싫고 얄밉단 말이에요. 부장들 입장에서 우린 부장이 많은데 개발실이라고 했고 하... 저 새끼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스타 3대3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뭘 못하게 하는 거야. 집에 가. 집에 가.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엠티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회사에서 엠티에 미쳤니 누구 좋으라고 엠틱하냐고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거 엠티 비용을 무슨 M분의 1 하자고 그러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고 제가 말도 안 돼서 저때는 엠티 이런 건 꿈도 못 꿨어요. 저가 있는 한은 제가 뭐랄까 잔다르크처럼 이렇게 성전을 항상 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못했는데 근데 왜 못 잘라요? 잘하니까 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들도 잘 챙기니까 애들도 불평 불만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쓰레기였고 그랬으면 애들이 저도 싫어했겠죠. 근데 항상 딴 부서 갔던 애도 저 때문에 돌아왔다니까요. 결국에는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100% 매치내는 사자성 아니면 타산지석 남의 잘못은 아니고 미친놈을 보고 나를 반성하자 이거예요. 나의 허물을 반성하자.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미친놈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미친놈 보존의 법칙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 무조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그 사람을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똥 밟았네. 똥이 여러분 잘 쓰면은 거름입니다. 거름.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을 여러분의 거름으로 쓰세요. 거름으로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를 정말 잘 쓰면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이 미친놈에 대한 해결책은 진짜 정말 안타깝게 없어요. 결국에는 내 실력을 키워서 그 사람을 실력으로 누르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안 봐야 돼요.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제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만 진짜 50번 읽은 사람이라서 저는 진짜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대입해갖고 그 상황에 대입해서 하는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데일 카네기 아저씨도 그게 표본이 작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지. 안 되는 게 많아요. 미국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랬는데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플랜 B도 준비하는 그냥 막연하게 직장생활이 그럼으로써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정신나간 사람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해놨었고 약간 각색을 해서 상황을 만들면 회사가 갑자기 망한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나는 알고 보니까 플랜 B가 있네. 그렇게 되면 누구 덕에 회사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전적 손해를 긍정적 손해 없이 내 커리어를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미친놈 때문이에요. 미친놈 덕분에 여러분은 위기를 모면했던 거예요.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쟤 때문에 나를 강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고를 할 수 있을 만큼 내 실력을 키울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볼 때 100에 90명은 미친놈 저보고 그럴 거예요. 미친놈 헛소리하고 있는데 너나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데 10명의 친구들은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발전하고 그 친구들이 또 좋은 주니어들을 키워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진짜 제가 이 미친놈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상대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미친놈 보존의 법칙 맞습니다. 어딜 가나 직장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동호회 모임을 가더라도 꼭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꼭 있고 진짜 꼭 있어요. 근데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진짜 플랜 B 그리고 실력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세스고니 쓴 책 중에 리치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절대 한 사람이 빠지면 무너지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팔로워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면 이것이 흔들리지 내가 빠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리치핀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키맨이 돼야죠. 키맨 그 싸움이거든요. 근데 오너는 무조건 그런 사람을 안 만들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 그걸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겠고 만들 거거든요. 근데 리치핀이 되면 이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 컨트롤이 불가능하니까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극복하려면 그거는 수칙 얘기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능력 바뀌잖아요. 그냥 운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의외로 그냥 옮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 옮기면 옮길 때 이것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면 비용 쪽으로도 마이너스 되게 큽니다. 직장 잠깐 쉬는 게 그렇죠. 중장기제로 보면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실제로 제가 퇴사를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멀쩡한 대기업에서 제가 퇴사를 갑자기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탕정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탕정을 모르는 우리나라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중국이냐 중국에서 일했냐 그런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기흥사업장이라고 또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 판교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다 기흥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해요. 가까우니까 다 동탄에 사시는 분 판교 사시는 분들이 근데 웬만하면 글로 안 옮겨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개발 우리 개발 라인이랑 양산 라인이 다 아산 탕정에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우리 부장님이 인사과에 말해서 혹시 제가 출퇴근이 멀어서 그만두려고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안 데리고 있어도 되니까 제 그걸 한 번은 얘기를 해주라고 워크사이트를 바꿔주겠다. 그게 정말 꿈이거든요. 탕정에서 기흥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바꿔주겠다고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는 뜻이 있어서 그만두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부장님한테 우리 부장님이 올해 상무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상무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하다고 우리 최상무님 정말 우리 최상무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전무님도 되고 부사장님도 되고 상무님도 돼서 삼성의 미래 그렇게 똑똑한 분이 없거든요. 삼성의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사심 있는 방송이 이런 자세가 중요하군요. 이렇게 또 윗사람한테 또 처세를 잘해야 미친놈을 만났을 때 윗사람이 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잘못된 정보를 보내드렸나? 맞네요. 린치핀 이라는 건데 부제목이 그거예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인가 이게 당신은 전략감이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약간 오너 입장이거든요. 거기서 처음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기업이 정말 필요한 기업인가 필요한 기업일 때 소비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기업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기업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죠. 반대로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내가 사라지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가 매겨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돌파하는 것이 저도 솔직히 저는 이제 직단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거기까지는 저는 이제 뭐 그냥 제 맘다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뭐 직접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을 갖추면 뚫고 나갈 수 있는 큰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부서도 그렇고 이제 저 옆 부서를 봐도 여러분도 이제 회사 다니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이거 좀 멋진 말을 만들고 싶은데 미친놈 긍정효과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 공공에 적이 생기면은 부서원들이 똘똘 뭉쳐요. 그럼 더욱 우회도 깊어지고 정말 이렇게 동료회도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어져요. 저놈만 물리치자. 응? 그리고 이게 미친놈 긍정효과라고 명령하고 싶은데 그게 언제나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긍정적인 면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또 정신나간 사람이 없으면 생각보다 무료예요. 또 이렇게 누구 하나 욕하면서 완전히 긍정의 마인드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피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도 눈치채요. 아 얘네들이 내가 뭔가 느낌 이상하다. 그러다 보면 또 정신나간 사람들 중에 3, 40분도 또 깨우쳐요. 근데 안 깨우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독서를 시작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초보자가 처음 읽으면 왜냐하면 참 좋은 게 저도 읽어본 목록이 많아서 제가 같이 그래서 분야별로 이 분야로 읽으실 분들은 이 책으로 시작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책 목록이 있어요. 좀 한번 알려드리면서 책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별한 기준이 있어요. 선전 기준이 일단은 교과서식 입문선을 뺐어요. 왜냐하면 잘하셨습니다. 지겨워요. 그냥 보면 알아요. 이게 시작이구나. 저도 이제 경제경영서에 입문선을 썼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런 입문서는 재미가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백화사전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처음에 한번 읽으시고 참고용으로 모를 때마다 사전 찾듯이 읽는다 생각하시고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400점 넘는 책은 뺐습니다. 지루하잖아요. 또 너무 길면은. 알고 이 400쪽이 주는 압박감이 엄청나요. 손목이 아프죠. 읽을 때 초보 독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400쪽을 넘기 너무 힘들거든요. 또 성취욕도 별로 없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400쪽 넘는 책은 뺐고요. 그리고 너무 쉬운 것도 뺐습니다. 일단은 처음이 중요한데 쉬운데 내용이 좀 허접하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니까 이왕이면 내용은 괜찮다. 당연히 제가 모르는 분야 뺐습니다. 그게 제일 멋있습니다. 모 작가는 인문학 읽고 자기가 경제 다 마스터 했다고 경제 기사 쓰고 그러는데 그게 왜냐하면 저는 몰랐었는데 저는 그런 기사 쓴지도 몰랐었는데 모 작가가 인문학 읽고 경제 다 한다 그래갖고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안 하던 친구들도 이상한 헛소리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아 누군지 알겠네. 그래서 모르는 분야 빼는 게 맞죠. 다음에서 그 분 글 경제 글 쓰는 거 보고 아유 정말 욕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독서법 제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유 정말로 제가 여러 분 여러 친구들 읽혔는데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마다 또 재밌는 게 저는 피드백을 진짜 100명한테 받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계독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재독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맨 처음에 도가를 제일 좋아하는 애가 있고 자기 낭독을 좀 해봐야겠다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엄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들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가 막연하게 알았던 부분을 define 정의를 제대로 해줘서 뭔가 클리어해졌다. 이번에 다 왜냐하면 독서 안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동안 독서를 하면서 내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그거를 뇌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다. 참 레퍼런스가 짱짱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추 네. 감사합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로 처음 책 읽으시기 전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쭉 자기가 원하는 분야 책 읽어가시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독서니까 독서의 어떤 어떤 마인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독서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알려주는 책들이 있어요. 책은 도끼다 박웅연님의 책은 도끼다는 그리고 뭐 제가 이걸 올렸더니 어떤 분은 이게 어렵다고 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강의식으로 쓴 거예요. 이게 솔직히 어려운 책을 쉽게 풀어준 책이에요. 이게 진짜 대박 책이에요. 제가 책에서는 책 내용에서는 박웅연 저자분과 약간 대립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이크로하게 봤을 때 국수 책의 어떤 특정 부분의 의견이고 왜냐면 어느 정도 이 책이 재밌냐면 제가 문학책을 안 좋아하는데 문학책을 읽어야 되겠다. 다 그 느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중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김훈 작가님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똑같아요. 그렇죠. 명전이니까 처음에 되게 특히나 문학책 촉을 좀 읽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책은 도끼다 꼭 읽어보시고요. 책만 보는 바보 아 이거 제가 안 본 책입니다. 간서치 근데 아 이 바보가 얼마나 멋진지 책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진짜 로맨티스트 그래서 책만 보는 바보는 정말 재밌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문서 이거예요. 이 대장금 느낌 대장금의 그 문서 그 글을 보고 딱 이 뭐랄까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어떤 그 문서를 보고 약간 소설식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읽는 인간이라고 오해 겐자브로라고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인데요. 저는 이거 읽고 처음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저는 언어를 잘 못하는 편인데 이분이 쓴 소설을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감명받고 이분이 어떻게 자기가 제목 읽는 인간인 거잖아요. 독서를 어떻게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책 읽으실 분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아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정말 야 내가 이걸 제가 이걸 추천하며 저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게 아니라 솔직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전 이게 고작가님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이게 지금 맨날 엎체락뒤체락하고 있거든요. 유시민이 왜냐면 유시민 작가님은 이미 한 번 위에서 찍고 내려오셨어. 그 정말로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촌철살인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나름 그게 만약에 경쟁을 추천하면은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차피 정치라는 것도 다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밥그릇도 다 자기 밥그릇 키우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고 근데 그 밥그릇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천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이 동료회야 이 진짜 이 뭐라 그럴까 제가 또 솔직히 유시민 빠예요. 네. 뭐 커밍업 하면 좋아합니다. 이분 되게 좋아하고 뭐 거의 뭐 한 80% 동의합니다. 경제 분야 빼놓고는 동의하고 유시민의 글쓰기 특가 아주 쉬우면서 다 좋은 책이고요. 대통령의 글쓰기 정말 이거는 글쓰기 책 글쓰기 내용도 좋지만 아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거기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태지 씨한테 편지를 썼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참 명문이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엄밀히 따져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썼다고 가정하면 정말로 진짜 문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되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시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전연대로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에피소드도 정말 포복졸도할 수 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사기개발서에서는 스위치라는 책이 있어요. 산업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은유 박사의 박사가 하는 것의 이론서 신은유 박사는 솔직히 안 읽어도 돼. 당신은 그냥 확인만 하면 돼. 그래도 깜짝 놀린 게 신 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채득하고 있더라고요. 이 스위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좀 재밌게 잘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창의성은 스틱 스위치 쓰신 분들입니다. 히스 형제 치미스 데니스 그 다음에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이 두 개를 같이 읽으면 기본적으로 저는 창의성에 대한 기본 이론을 끊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는 창의성이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해주고요. 스틱은 내가 어떻게 책임질적으로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요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경영일반은 경영학 콘서트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고 경영전략으로는 당신은 전략입니까? 이게 뭐냐면 내용은 되게 돈 잘 버는 CEO들 놓고 하버드에서 한 강의이긴 하지만 질문질문 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그렇죠. 그게 꼭 그것이 있어야 여기 내용처럼 그것이 있어야 기업이 꼭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때 그 기업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내 기업이 사라지면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그러면 그 기업이 있을 존재 가치가 뭡니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됐을 때 돈도 벌면서 사회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끌 수 있는 체계를 하게 들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거야말로 엄밀히 말하면 철학적 사고죠. 그렇죠. 철학 철학하면 사람들이 자꾸 옛날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이런 것까지 올라갈라 그러는데 플라톤 이런 다 맞지만 철학 철학이라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철학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고민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사색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깨우쳐보는 게 진짜 철학적 사고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은 책이네. 저도 꼭 봐야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존중하라 위대한 기업의 선택 책인데요. 특히 존중하라라는 것은 내적 동기 특히나 내적 동기를 어떻게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은 이론은 좀 약하지만 경험치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리더라면 한 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근과 철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몰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몰입이라는 것은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조직이 내 조직처럼 느끼게끔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걸 존중 모델로 설명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일즈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 신박사가 아주 잘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거 같아요. 세일즈 파는 것은 인간이다는 약간 생각을 바꿔줬어요. 세일즈라고 하면 영업하시는 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무언가를 판다고 봤을 때는 인간관계를 다 파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 해서 이걸 읽으면 내가 세일즈맨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세일즈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부족했었는데 이 책 읽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이 책 꼭 읽어보시고 마케팅은 티핑포인트와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인데 티핑포인트는 잘 아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마케팅 대중서적으로 원탑 컨테이저스 읽음을 읽을수록 사골곡물처럼 진가를 내고 있는 근데 죄송해요 심팍산이 읽을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본인은 책 읽으면서 확인해보시고 제가 같이 지금 인생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좀 느끼고 있거든요. 몸으로 체득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 그건 행복의 기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생공부에서 제가 이 책을 조금 그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한국인은 왜 불행합니다. 최근에 올린 카드 뉴스죠. 그게 좀 대박을 쳤잖아요. 근데 행복의 기원을 읽으면 행복의 기원을 아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불행의 기원을 알게 됩니다. 얇아요. 책이 얇은데 매우 좋은 책이니까 행복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은 분은 보시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제목을 너무 좀 아쉽게 졌어요. 음악에 졌군요. 근데 우리가 소비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게 소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쓰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우리를 항상 뭘 벌어야지만 행복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잘 나와 있는 거고요.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자신 있게 결정하라. 뭐 최고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읽으세요. 왜냐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맨날 하잖아요. 거기에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진짜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책의 가치는 거의 최고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육아는 아기성장 보고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준비가 잘 될 것 같고요. 공부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아 최고의 책 중에 하나요. 진짜 읽어보시고 진짜 우리가 공부 얼마나 허투려했는지 네. 그렇죠. 진짜 깜놀하죠. 읽어보면 꼭 읽어보시고 인지심리학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책이 되게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저자가 위트도 많고 나온 사례들이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시고 뇌과학은 1.4kg의 우주뇌라는 책이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나온 책인데요. 앞부분이 조금 졸리긴 한데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뇌과학 책이 다 원래 저도 뇌사용서 다 읽어봐도 뇌과학 책은 용어 자체가 원체 어렵기 때문에 좀 두꺼워요. 네. 다 두껍고 어려워요. 다. 그래서 여기 이 책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는 행운에 속지 마라 돈 좀 굴려봅시다. 행운에 속지 마라는 책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근데 올해 재출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명전이 거 읽어보시고 돈 좀 굴려봅시다. 투자책들이 다 외국 책들이에요. 국내 상황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상황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예측이 아니라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는 명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신 존경하는 분이 썼던 책이고 또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게 있어요. 그냥 투자 철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이니 꼭 읽어보시고 재테크는 월급쟁이 부자들하고 당신이 속고 있는 스물여덟까지 재테크의 비밀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재테크의 비밀 이 카페에 같이 강의도 하게 됐거든요. 이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이 책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분이 연락을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북이 카페라고 정말 이분은 믿을만 합니다. 재테크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 재테크 서적은 솔직히 한 번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책은 정말 좋아. 이 두 개의 책을 한 번 다 읽어보시는데 월급쟁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삶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뒷부분이 경제 얘기도 나오지만 그냥 어떤 재테크와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스물여덟 가지 재테크의 비밀은 업계에서 말하는 어떤 속지 않는 이분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잃을 것이 없다. 때문에 사실말을 얘기해주는 거 많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죠. 때문에 이 두 개의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유시민 바 한 개 나옵니다. 경제의 일반은 유시민의 경제학과 왜냐하면 400페이지 넘는 책은 정말 좋은 책이 많은데요. 400페이지 이내 책은 별로 없어요. 유시민 작가님 말을 쉽게 잘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설사는 부자의 경제학 비밀의 경제학 유시민 이런 거고요. 행동경제학은 스마트한 선택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거시경제는 문명의 대가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환율은 원화의 미래 정말 좋은 책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은 끝났다. 최근 읽어봤는데 부동산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에도 이거 얘기했어요. 꼭 보시고 문명의 대가와 원화의 미래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텍스트는 제 책도 있지만 인생공부도 있습니다. 카드 뉴스 로 아주 잘 우리 디자이너 KYH군이 아주 잘 만들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질문 주시면 제가 모르면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기회인 게 예를 들어 축구선수라고 치면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히딩크한테 원포인트 레슨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솔직히 고영선 작가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고 지금 인문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러지마 더워지려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 3,4천 독 이상 하셔서 내공이 충분히 깊으신 분들한테 내가 책을 읽어보고 내가 이런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이런 건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론 디스커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이게 이게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고민 같은 것도 끼리끼리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이수시타인이 말했잖아요. 동시대의 문제는 동시대의 사고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냥 자기보다는 솔직히 한참 많이 읽어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면 자기의 문제가 별것 아닌 경우가 그러니까 2차원적인 사고를 하면 절대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3차원 사고를 하면 돌아가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당구나 스타나 롤도 다 친구 수정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 못하는 애들 제가 원래 보면 스타 잘하는 애들은 프로게이머들 리플레이 다운로드 받아서 빌드워드 같은 거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데 그 스타 못하는 애들은 자기네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든요. 친구들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 당구를 잘 못 치는데 제 친구가 500 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500 어떻게 치게 됐냐 물어보니까 맨날 친구들한테 배워봤자 120 150 200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배울까 하니까 그 어디 유명한 당구장에 가니까 당구를 2000 치는 아저씨가 사장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길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길을. 그래서 막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자기 당구 한 번만 같이 아이 아이 그럴 필요 없이 나 옆에서 치는 거 구경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달을 가서 당구를 안 치고 그 아저씨 길을 다 걔가 노트에 적어가면서 배우니까 딱 500 나오더래요. 길을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혼자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 웬만하면 그 포맷이 있잖아요. 당구가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저씨한테 기본기를 좀 배웠대요. 이제 큐질에 대해서 그거 제대로 몇 번 이렇게 연습하니까 바로 500 나오더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더 좋은 게 아직은 저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질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거의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의 진짜 사갖고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까 많이들 책을 읽으시고 고영성 작가님 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추천서들을 읽고 한번 고영성 작가님이랑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항상 근데 토론을 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희한한 분들이 많거든요. 따지듯이 묻고 그러면은 저희는 또 이상한 질문은 대답은 또 안 해드립니다.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예의 바르게 자기는 이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시죠? 얼마나 또 또 병이에요. 병 또 얼마나 꼼꼼하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또 정신적 성장을 한번 경험해보시면은 제 생각은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런 거는 그냥 사놓으세요. 그냥 사놔서 그냥 쟁겨놓으세요. 대학생이 같은 게 안 되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스틱 타고러 나이든 어디서 온가 다 사놓고 아직 못 읽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좀 대학원 강연을 하기 전에 한 에피소드 두 개 정도 거기서 뽑아서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읽어야겠다. 마음이 오는 건데 집에 가면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은베르코 에코 아시죠? 장미의 이름. 그 분이 얘기했던 게 반서재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재에 내가 읽은 책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내 서재에 가겠냐고. 그래서 반은 내가 모르는 거 다 채워놨다고. 그래야지 내 서재에 가는 맛이 있지 않겠어? 명언이네요. 그래서 저도 진짜로 저 쇼핑 중독이 딱 하나 있어요. 책 중독. 책 무조건 그냥 삽니다. 저도. 와이프가 왜 사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진짜. 사놓으면 눈에 밟히게 되고 또 아쉬운 마음도 들고 딱 말씀드린 것처럼 우와 내가 이거 필요했는데 이 책이 있었네 쾌거를 잡으면서 바로 책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은 뭐 필사하지 않으니까 직장인 분들은 무조건 이 정도는 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 자녀에 대한 투자인 게 그렇죠. 그 황혜준 선생님이 우리 인생공부에서 영어 지문으로 올려주신 그 과학 자료가 있어요. 그냥 그 상관관계 아이들의 성적이랑 집에 책 읽는 양이 아니라 책 보유량이랑을 미국에서 통계학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집에 단순하게 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고 잘한 게 책이니까 책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크고 책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크다 보니까 독서를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아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생 중학생 멘토링을 뭐 수십 건 이상 수백 건 이상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을 바꾸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OECD에서 한 것도 있어요. OECD는 OECD 국가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 다른 그 어떤 상관관계보다 책 보이려면 그렇죠. 그게 어떤 압도적이에요 진짜 저는 이제 뭐 논문을 쓴 사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설명에 의하면 그런 어떤 변수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 다 제어 컨트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이 공통적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집에 책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환경 설정인 거죠. 책을 얼마나 읽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나중에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농사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중복 투자라서 여러분이 한 개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가 여러분 자녀 자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책은 있으면 사두세요. 그 다음에 빌려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빌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댓글 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성과를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도서정과제 했잖아요. 뭐 그렇죠. 도서정과제 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댓글 중에 아 나 원래 책 살 거였는데 도서정과제 때문에 안 샀다. 읽지 마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그 식말인 게 뭐냐면 그러면 절대적인 돈의 액수로 따졌을 때 12권 살 걸 11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책 한 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안타깝게 잘못된 정책으로 당장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건 저랑 고용성 작가님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최소한 1년의 책을 100권 이상 사기 때문에 진짜 치명적입니다. 진짜 치명적이에요. 몇 십만 수십만 원이 손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근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책은 그거는 정말 핑계가 될 수 없고요. 분명히 정책은 바뀌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사겠다?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사세요. 책 읽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깨끗하게 보는 분 더럽게 보는 게 잘못된 표현이고 이렇게 낙서를 하가면서 지저분하게 보는 분인데 저도 그런 분이거든요. 지저분하게 보고 접고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훨씬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볼 때 깨끗하게 보는 분들은 좀 고뇌공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요? 내공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깨끗하게 보고 이해가 되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이거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게 이게 책 보는 스타일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더 좀 쓰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있어요. 책 자체를 지저분하게 하기 싫어하는 분들께서 해서 성격상 해서 꼭 메모지를 쓰시는 분이 맞아요. 결국 메모지 쓰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 책이면은 솔직히 좀 두려워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책을 기록을 남기고 싶냐면 그거가 인터스텔라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미 오래된 영화니까 그 아빠가 거기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책을 떨어뜨리면서 그런 걸 넘어서 그러니까 비슷한 거 이게 시공간을 쳐서 내가 밑줄 치고 내가 동그라미 쳤던 부분을 나중에 그 책을 내 자식이 봤을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감명을 느꼈구나. 그런 거를 또 나중에 우리 20년이 지나서 시간을 초월해서 내 자식하고 지적인 대화를 나눠본다는 것도 참 매력적인 일일 것 같아요. 맞는 게 스탬퍼스키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독서가들에게는 100만 권의 자서전이 있음에 틀림없어. 이게 왜 자서전이 되냐면요. 필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새로운 유니카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적으면 이건 나만의 책 내가 들어있는 내가 묻어져 있는 이 책이기 때문에 말씀과 같은 내 자녀가 봤을 때에는 나의 하나의 자서전을 본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필독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페르마 그 자식이 조그맣게 나는 이거 증명하는 법을 알지만 귀찮아서 여기 쓰지 않겠다. 그 낙서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수학 박사들이 그걸로 개박살 나고 그거 진짜 머리가 깨져라고 하고 진짜로 싸운 거예요. 그 낙서 때문에. 맞습니다. 이 자식이 알았나? 페르마가 궁금하긴 한데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낙서로 때문에 인류가 그 진짜 그만큼 수학적 발전을 이룰 수도 있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법보다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식 간의 이렇게 인간 이렇게 사랑?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지적인 사랑? 이런 거를 어떤 이렇게 좀 로맨틱한 면으로도 봤으면 좋겠어요. 책에서 구매한다면 그런 걸로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자체가 진짜 멋지죠. 저는 솔직히 안타까운 게 저희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그 다음에 또 옛날 분들이 책을 읽을 기회도 적으셔갖고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부모님이 자기가 어디서 이런 걸 드셨는데 이 책 읽어봐라 그런 건 무조건 읽봤다로 읽어요. 읽봤다. 그런 걸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 거 보면 추천해 주신 거 보면 정치적 색깔이 강한 아들을 세뇌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아주 식념이 고든 청년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죠. 역시 우리 부모님 정치적 사상은 이렇구나. 엄청 보수주의자거나 그러면서 아유 나는 가끔 어르신들하고 칭찬들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놀라운 게 뭐 이렇게 북한에서 잘 아시는지 저보다 북한 누가 순위가 맨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떤 방송을 보시나 대충 가면 와요. 남자선 TV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 지적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의미 깊고 멋있는 행위 중에 하나니까 좀 힘드셔도 책은 사서 읽어보시면서 풍성한 지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뭐지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마지막에 세 줄 정리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얘기했던 얘기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독서랑 공부랑 그렇게 구별 쓸 필요 없다. 어차피 모든 공부 배우고 익히는 건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장기기어 가려면 개고생할 수밖에 없다. 글로 쓰고 토론하고 암송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뇌를 진짜 다방면에서 공격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지만 된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경제학 공부하실 분들은 수학공부 무조건 해라. 수학공부 왜냐하면 근간이고 뼈대니까 그렇지. 해라. 또라이 보수는 법치 그러니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를 반추해보고 나 자신을 반추해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오히려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린치핀을 하자. 네. 린치핀을 하자.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목록으로서 또라이를 넘어서자. 그렇죠. 또라이를 없앨 생각하지 말고 넘어서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목록들 보시는데 이왕이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이면 다 사놓자. 사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에도 있고 인생공부 독서카드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고영성 작가님 페이스북 타이미라인에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인생공부에 잘 나와 있어요. 카드뉴스 아주 아트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기탄 진짜 정말 기탄 없이 상담 얘기해 주세요. 말씀은 못 드리는 상담이 하나 있는데 정말로 어떤 여학생 분이 저한테 상담을 보낸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대요. 어떤 상담이든 다 보내라고 내가 최대한 고민해 보겠다고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상담 되게 어려운 상담을 보내주셨는데 상담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대요. 지금 되게 깊은 고민도 있어요. 그 고민에 대해서 도저히 말할 때는 신용준 박사님밖에 없어서 이메일로 보내서 비밀을 보장해서 제가 그 상담을 얘기 안 할 건데 제가 어저께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여러분의 지푸라기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항상 최고가 저희가 100% 해결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100%예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정리해보고 상담을 고민해보기에 써봄으로써 상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문제가 뭔지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더 큰 효과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를 재정립함으로써 아 이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메일을 보내놓고 다시 바로 이를 보면서 문제 이메일을 보내고 답이 섰다고 너무 뿌듯하죠. 너무 대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메일 보냈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쪽집안에서 돈 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고 독서법이나 학습법에 대해서도 또 고영성 작가님께서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기탄 없이 그리고 저희가 서로 가끔 토스도 해요. 제가 답변 못하는 거 심박사하고 심박사하고 토스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인분 다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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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